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제 통증 없을거다 당겨라 턱걸이 다시 하나씩 늘려간다 살살 밟고 내려와라 발차지 말고 상체 힘만으로 힘 조금만 더 붙으면 팔 굽히지 말고 올라가 보자 엉덩이 각도 조금만 더 내려봐 다리 펼 수 있을거 같은데 다리 조금만 펴봐 그렇지 안되네 라면에 족발 시키고 남은 김치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라면 끓일 때 계란 터뜨리지 말고 끓이라고 4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인스타 메시지로 계란 다 터뜨려서 끓여 먹는거 일부러 보내시는데 하지마십시오 외국인 시청자가 티셔츠를 너무 가지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해외배송을 해왔다 그래 뭐 즐거우면 됐다 아 이거 빨래 다 안에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잘 안쳐 하지마라 잘 안쳐 하지마라 unw are we 줄곧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